안녕하십니까. 신의 현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추미애 문재인 제 신임 받다. 사과문 발표로 정면돌파하나입니다. 아들의 군 복무 문제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추미애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무사히 넘기고자 화난 국민들에게 감성적인 호소를 하는 사과문을 내면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로 국민이 힘든 나날을 보내는 상황에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들여서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들 휴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묵묵히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고 하면서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문이라고 하지만 무엇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는지 분명치 않고요.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채로 자신의 입장만을 너무나 당당하게 밝혀서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한마디로 법과 정의의 문제를 구차한 방식으로 전개한 심파극입니다. 애초부터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고 검찰개혁의 완성을 다짐하면서 오로지 재신임을 해준 문재인에게만 충성에 충성을 맹세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까지 민주당 내에서도 사태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 낙연은 몇몇 의원들의 경우 국민께 걱정드리는 운동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서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드리는 운동을 하지 않게끔 조심을 해야 한다고 당부를 하는 등 의원들에게 은행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정부를 대표하는 정세균도 자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민망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미애의 해밍이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조속하게 정리돼서 국민이 코로나19나 경제 문제 때문에 힘이 드는데 이런 문제로 걱정을 더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견 두 사람의 발언이 신중한 모두가 감지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민 여론이 덜 꺾고 있으니까 추미애의 자진 사태가 답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닐까요? 청와대는 어땠을까요? 그동안 추미애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문제로 문재인의 고민이 상당히 깊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청와대가 느닷없이 추미애 해임 청원에 대해서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기섭 답변을 내놨습니다. 여기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도로 총리실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가지고 무사한일 복지부동 등 공직자들의 기강행위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했고요. 청와대는 공직사의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감찰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 추미애 아들의 군생활 특히 억을 둘러싼 정부 부처의 폭로를 막기 위한 것 특히 국방부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자료가 야당 진영으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문재인은 국민적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미애를 재신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동시에 민주당 대주주인 문빠를 실제로 움직이는 이해찬 전 민주당 당대표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추미애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라는 오다를 내리면서 단일 대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이어지는 국민의힘의 총공서에 맞서서 줄지어서 추미애를 엄호사격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비유와 해명으로 여론의 여풍을 막고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 아바타 김남국이 추미애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외압의 대상이 될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죠. 물론 외압의 대상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지만 여건 내에서 처음으로 추미애의 보좌관이 아들 문제로 군부대에 전화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민주당 내 분위기가 뒤숭숭해졌습니다. 너무 앞서가다가 개념 없는 그가 실현을 한 것이죠. 우상호 의원도 추미애의 엄호의 힘을 보탰다가 역풍을 막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투사 자체가 편한 군데라서 논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김종민은 추미애 아들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청례는 국방부 문건과 관련해서 오죽하면 추미애 부부가 민원을 직접 했겠냐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는 장관 부부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화룡점정을 이룬 것은 친문 하나의 부엉이 모임의 멤버로서 골수 친문으로 분류되는 황희가 내부 고발자인 당직사병 실명을 적시하면서 공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문바들이 청년의인인 당직사병에 대해서 홍의병식 조리돌림을 하면서 무차별적인 인격살인을 감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서 조직폭력배 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사회적폭력을 국민을 향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입니까? 제2의 조국전선이 형성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추미애를 제 신임하는 머릿수를 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원래 추미애는 영남 출신으로 DJ에 의해서 호남 며느리로 픽업이 됐고요. 새천년 민주당에 잔류를 했기 때문에 노빠, 나중의 문빠가 볼 때는 핵심 주류에서 한참 비껴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사들을 호위무사로 건드리기 좋아하는 문재인이 보기에 추미애는 파트너로 괜찮았던 거죠. 이 두 사람의 미를 관계는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문재인은 추미애를 두 번씩이나 콜을 했습니다. 추미애는 두 번의 미션 수행을 아주 만족스럽게 잘 해냈죠. 첫 번째입니다. 문재인이 추미애를 민주당 당대표로 만들었습니다. 당대표가 된 추미애는 이른바 촛불혁명을 통해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나아가서는 문재인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데 1등 공신이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이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장관이 된 추미애는 검찰개혁, 그들이 말하는 검찰 죽이기를 거의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추미애 아들 군복무 문제가 터져버렸고 상당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를 안고 가는 걸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즉, 재신임 판정을 내린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신임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재인의 꿈인 검찰개혁 완성과 정권 재창출을 통한 문재인의 미래 안위보장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조국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고 추미애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걸로 보는 것이지요. 표면적으로는 현재 근력에까지 칼을 들이댄 윤석열의 팔다리를 자르고 눈길을 막아서 식물검찰총장으로 만들었지만 텀만 보이면 언제든지 전열을 정비해서 기섭공격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추미애가 비운 법무장관 자리를 채울 후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에 틀릴 게 하나도 없는 자기관리가 완벽한 지구의 도덕성을 갖추고서 검찰과의 전쟁을 지혜롭고 용감하게 치러낼 적임자가 과연 청와대와 민주당 주변에 있을까요? 이런 조건을 갖춘 후임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종의 힘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는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을 전후로 해서 잠자는 사자 윤석열을 중심으로 숨죽이고 있던 검사들이 표호해서 조국에게 했던 것처럼 법무장관 후보자를 조기에 낙마를 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통해서 문재인을 정조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기 레임덕이 다가오면서 정권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을 비롯해서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겠죠. 누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History repeats itself 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 방역 독재와 명분론에서 맹공하는 야당과 강화문 세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반론입니다. 교만이죠. 조국을 사퇴시킬 때는 보수 우파를 중심으로 강화문 전선이 형성되었고 진보자파를 중심으로 서초전선이 형성이 되었지만 결국 전자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명분론에서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요. 또한 윤석열도 그 당시에는 먼지터리 수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중을 직결시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추미애는 어떨까요? 우선 강화문의 전선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대중동원력을 가시했던 정강훈 목사는 구속이 되어버렸고 지원부대 역할을 했던 보수 우파 정당인 한국의힘 김종인 대표는 집회 참석 금지령을 일찍이 내려버렸고 코로나 감염 공포로 강장 집회에 참여하는 선량한 국민들은 그 수가 형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 집회 강행을 하게 되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코로나 법정에 세워가지고 무차별적 여론몰이 직접 한으로 감염범법자로 이들에 대한 단제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러니 강화문 강장에서 전선을 형성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다가 입시 취업 병력에 대해서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보기에 조국의 딸은 입시 비리에 직접 연관되어 있었지만 추미애의 아들은 군 면제를 받기 위해 병력 비리를 행한 것이 아니고 군 복무 중에 일어난 압력 청탁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영리를 건드리는 강도가 조국에 비해서 훨씬 덜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하면 조국 사태의 경우 문제가 양파 껍질 벗기듯이 무한대로 나와서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었지만 추미애의 아들 군 복무 문제는 단순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또한 하이에나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마리 검찰총장이지 식물검찰총장이 되어버린 지 오려고 그래서 검은양동작전으로 국민적 반감을 극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과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를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또한 미품으로 지나가리라고 하는 문재인과 청와대와 민주당의 오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안고 가는 게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였던 추미애를 배제시키면서 동시에 승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쓰고자 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보궐선거 사유를 발생시킨 정당으로서 민주당 당은 당규대로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 명분도 살려내고 제3의 후보, 예를 들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내세우는 등의 승리 카드를 만지작 만지작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실리도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추미애가 5선의 당대표 출신으로 격에도 맞지 않는 법무장관을 맡게 된 것은 노빠들의 신뢰를 확보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이었는데 검찰개혁과 윤석열 제약 과정에서 국민 밉상으로 등극한 것은 물론이고 아들 문제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어서 선출직 도전이 당분간은 어려워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추미애와 문재인, 세상일이 그대들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거요. 정치 무대에 국민의 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걸어봅니다. 비록 경험이 일천한 꼬마 부대라 할지라도 오로지 위민하고 호국하는 마음만 있다고 하면 소년다위서의 역사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들의 시나리오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들을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은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에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영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두 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이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안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안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에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플러스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만 5천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안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